자 이번에는 장성호 씨로부터 지공을 받은 황민우 군의 무대입니다. 나와주십쇼. 아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가. 퍼포먼스가. 의상이 딱 여기 뭐가 들어간 거 보니까. 이야 뭐야 뭐야. 친구들인가. 아니지 아무 팀 아니야. 뭐가 나온다. 누나들인가. 황민우 군의 반격입니다. 음악 주세요. 원킹이다 원킹. 원킹이다 원킹. . 아니 아니 아니. 나를 사랑하니. 정말 나를 사랑하니. 사랑하니. 하니 하니. 오니 오니 오니. 내게 다가오니. 정말 내게 오는 거니. 아무것도 묻지마. 묻지마 묻지마. 우리 그냥 이대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아침이 올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그리고 미련 없이 우리 그냥 헤어져 헤어져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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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맘 아니 후회 없는 사람 원해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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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기 전에 먼저 내 맘 이해해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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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네 친구들이네 친구들 안 돼 하니야 이거 뭐야 아 공연예술학교 어 어 뭐야 선배님 조심히 가세요 선배님 조심히 가세요 와 아 대박이다 와 와 잣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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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야 조심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이 한이 한이 하이 한이 하이 한이 어머어마다 하이 한이 한이 날 사랑하니 정말 날 사랑하니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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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다가오니 정말 내게 오는 거니 아무것도 묻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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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냥 이대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아침이 올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그리고 미련없이 우리 그냥 헤어져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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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맘 하니 후회 없는 사랑 원해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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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기 전에 먼저 내 맘 이해해줘 그대 내 맘 이해해줘 그대 그대 내 맘 이해해줘 한 번 더 그대 내 맘 이해해줘 인스턴트로 소리 들려 에너지 4분당 이거 에너지 컷! 컷! 미쳤다 리틀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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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황민우 군의 무대였습니다 황민우 군의 무대였습니다 자 잠깐만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고생한 친구들 아무튼 장성호씨 후배 겸 황민욱은 친구들이 같이 안무를 했어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? 고생 많으셨습니다